중국에서 벼락을 맞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급증한 것은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베이징 방전연구소의 리징샤오 연구원은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공중에 퍼지면 마찰 때문에 강력한 전기장을 생성할 수 있다며 이 에너지가 임계점에 달하면 순식간에 번개로 방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리 연구원은 통계와 물리학은 모두 스모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며 스모그 악화를 벼락으로 인한 사상자 급증세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 실제로 베이징에서 1957년부터 2015년까지 벼락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47명, 다친 사람은 96명인데 사고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에 발생했습니다. 또 2000년대에 벼락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960년대나 1970년대 사상자의 거의 7배에 달했습니다.